지금 7시.. 아우 지저분해..쓰레기 지금은 7시 12분 법원을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휴 자랑은 아닌데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되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일찍 먹으려고 7시인데도 여주에서 한거거든요 마트에서 천원? 한정판이에요 지구 오락실이구나 이름이 뿅뿅 지구 그리고 날씨가 좀 다르려나요? 그리고 까르보나라고 이거 먹으면 이것도 천원 세일해서 산거고 이것도 2천원 있는데 이거 사면 원뿐으로 이거 하나 더 줘가지고 딸기랑 살고랑 해서 샀고 이번 예전에 먹던거 그래서 이제 뭐 먹을까 고민을 하는데 매운게 먹고 싶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생 매운걸 먹냐 덜 매운걸 먹냐의 차이인데 부드럽게 매운걸 보는게 그래도 아침이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걸 먹으려고요 그냥라면을 먹기랑 아침으로도 좀 그래가지고 볶음면을 먹고 싶어서 목을 먹겠습니다 나의 아침 오늘은 뭐 전기포트 삼성 물이 말리고 먹어야지 후식으로 야채 머리카락 열기 열기 열어 열리란 말이야 열리란 말이야 한손으로 하니까 힘드네 열고 편집 짠 잔잔 싹 섹 무침 오구르트 두개먹으면 끝 이마저도 남줬어 조금 같다elas 먹으려고 배불랑 붸납 이거를 고기 고민했다며 겉은 다클 그냥 엑소 싹 스크립 어..어..어..어..어.. 이즈가 가자